롯데자이언츠의 멋진 오빠 손하섭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스포츠매니아TV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손하섭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손하섭 선수 팬이 워낙 많기도 하고 롯데를 좋아하면 손하섭 선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시즌 모습 중에서 거의 말에 햄스트링이 좀 불편해 하셨던 모습이 기억에선 남아 있거든요. 지금 다 회복되셨는지 컨디션 어떠신지. 작년 시즌 끝나고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햄스트링 보강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또 괜찮은데 시즌 들어가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정말 아쉽게 타격 2위를 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올해 임하는 각오는 어떠실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일단 뭐 타격왕에 대한 아쉬움은 물론 있고요. 그 부분보다도 사실 더 큰 게 작년 시즌에 전경기를 달성하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는 더 아쉽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경기 같은 거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올 시즌에는 다시 전경기를 띄어서 좀 이런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팬분들은 소나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정말 마음이 편하다. 왜냐하면 뭐라도 해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타순은 어떤 타순이 가장 편하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1번, 2번, 3번을 주로 쳤기 때문에 이쪽 타순이 편하긴 하고요. 하지만 또 팀 상황에 맞게 감독님께서 정해주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팀이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타순이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또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팬분들이 소나서 선수를 얘기할 때 정말 어떤 분들은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보다 어린 동생이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 왜냐하면 타석에서의 모습이 진짜 간절하고 절실하고 제발제발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진짜 뇌리에 많이 남거든요. 타석에 들어섰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 안타를 치든 또 포벌로 나가든 뭐 또 대드벌로 나가든 아니면 또 수비 에러로 나가든 어떻게든 제가 타석에 있을 때는 최대한 저희 팀의 아웃 카운트가 안 올라가게 하자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어쨌든 뭐 에러도 안타랑 똑같이 1루까지 출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하여튼 아웃 카운트를 안 늘리고 제가 1루 루상에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타석에 임하기 때문에 뭐 올 시즌도 메타석 하여튼 저희 팀의 아웃 카운트가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타석에서 잘 싸워 보겠습니다. 소란석 선수도 별명 부자입니다. 뭐 사직 공유부터 생각해가지고 멋진 오빠 손일표 과고왕 사직 소지섭 재발하여 정말 많이 있는데 그만큼 팬들의 애정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선행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올해도 등산을 하시다가 또 부상당한 등산 계획을 또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잘 인계했다고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2대승 트레이너 SNS를 제가 보고 되게 됐는데 오늘 형이 좀 멋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 했더니요.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뭐 평소에는 안 멋있어서 미안하고 앞으로 더 멋있는 또 선수 그리고 더 멋있는 형이 될 수 있도록 또 2대승 트레이너한테도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대승 동생님.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기사를 보니까 등산을 하면서 계속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아마 그때 본명광 나기 전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무슨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에서? 보통 올라가면 뭐 야호 외치고 하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제가 불러야 될 노래를 한 번 마음껏 크게 불러봤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또 선행도 하시고 산에서 많은 걸 하셨네요. 네. 그리고 올 시즌 롯데에는 대형 신의 선수들이 많이 입단을 했는데 아승엽 선수도 보니까 선하석 선수를 롤모델으로 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수들 신의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런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고요. 하여튼 그런 후배들이 그런 생각을 해주는 만큼 제가 좀 더 모범이 되고 또 뭔가 하나라도 더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또 선배로서 야구 실력 이상으로 좀 더 좋은 리더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시즌 롯데에서 손하석 선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장은 전준우 선수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전준우 선수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정말 존경하고 또 제가 많이 따르는 또 준우 형이 주장이 된 만큼 저도 중간에서 준우 형이 하여튼 좀 더 신경을 들 쓸 수 있게 후배들에게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후배로서 하여튼 많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준우 형에 진짜 기대가 저는 많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편입니다. 제가 손하석 선수를 이렇게 인터뷰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진짜 소름돋는 분석을 하나 했거든요. 손하석 선수 숫자 중에 무슨 숫자 좋아하세요? 숫자 중에 뭐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3번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거는요? 숫자 중에요? 크게 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손하석 선수가 야구를 하면서 진짜 희열을 느꼈던 그런 순간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첫 번째가 입단했을 때 이때가 2007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을 때 이때가 2014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던 건 2017년 시즌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그때 준우 두 개 치시고 그때 기분이 정말 좋았고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일단 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07년, 2014년 올해가 몇 년이죠? 21년입니다. 7, 14, 21 7회 배수 때 뭔가 진짜 좋은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시즌 뭔가 롯데에 또 손하석 선수 좋은 기운 때문에 좋은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굉장히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올 시즌 근데 제가 올 초에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이상하게 올해 기운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기운이 좋은 만큼 뭔가 저희 롯데자이언츠와 또 손하석이라는 선수가 하여튼 야구로서 좋은 쪽으로 사고 한 번 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레받은 팬들이 다 할 테니까 우리 야구 선수들은 정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야구에 집중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고요. 진짜 뭐 진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오늘 했던 오늘 했던 인터뷰 꼭 기억해 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네네 그 프로 입단하시고 나서 네네 이제 용돈을 받아가지고 처음 했던 게 라볶이 아 맞습니다. 10개 사가지고 그 중에 4개만 드셨다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드신 게 이게 맞는 거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때 생각하시면서 좀 힘내시라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개로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일단 몸 관리하셔야 되니까 제가 마음은 진짜 100개도 사드리고 싶은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